내년에는 지금 코로나 이 역량이 아직까지 내년에도 좀 간다고 봐요. 경제적으로는 좀 많이 더 힘들다고 봐요. 근데 그거를 얼마나 헤쳐나가느냐에 따라 있겠지만 한풀 걱정은 솔직히 돼요. 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국민들은 헤쳐나갈 수 있다고 봐요. 내년에 이변이나 선생님이 쫙 뭔가 오는 게 없을까요? 이런 건 좀 내년에 큰일이 일어날 것 같다. 이런 것도 없으세요? 대체적으로 우리나라를 보면 또 이런 병균 때문에 또 예를 먹는 해가 되지 않겠나라는 부분은 있어요. 코로나가 아닌 다른? 코로나는 아니고 코로나는 아직까지 끝까지 종식은 안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조금 좌절해진다 싶으면 또 일어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항상 마스크 찌시고요. 본인 건강은 본인이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년은 다른 것보다 건강 쪽으로도 또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이거 좀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음... 올해보다는 내년이 낫다는 희망을 가지시면 되겠죠? 올해보다는 내년은 나아요. 올해 2020년도에 힘드셨던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대표로 선생님께서 올해를 마무리를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고 어떻게 같이 헤쳐나가자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분으로서 메시지 한 번. 네. 원래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정말 힘든 한 해가 지금 마무리가 다 돼가잖아요. 이제 사람을 못 만나는 것도 힘들었을 거고 또 아 내가 또 코로나가 치고 들어올까 걱정도 많으셨을 거고 근데 건강하면 뭐든지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금 똘똘 뭉치는 경우가 있어요. 힘들 때는 또 도와주려는 희망적인 사람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망이 잃지 말으시고요. 이제 올해 마무리 잘하시고 건강하게 2021년도를 바라보면서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2021년도 새해 시작에 또 해가 새로 뜹니다. 뜨기 때문에 이제 힘든 생활의 부분을 생각하시지 말고 이제 더 나아지겠다. 더 나아질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가신다면 분명히 2021년도 새해는 펼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강하세요. 또 코로나를 잘 이기시고 희망을 가지시고 내년을 위해서 힘내주세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20년 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